여기 2,0이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다라고 잡아주면 되겠죠. 그래서 이넘에다 하는 거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. 점선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. 점선 잘 그리니? 점선을 못 그려요. 점선을 세로 점선은 잘 그리는데 선생님이 잘 그리는 것도 아니죠. 그냥 그릴 수 있는데 가로는 안 돼요. 나중에 한번 꼭 연습해봐. 선생님도 연습하고 있어? 한번 봐봐.